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야, 그 생수병 태워버릴 때 뚜껑이 없었던 것 같아. 뭐라고? 뭐, 우리 다 쳐 죽이고 이해원이랑 같이 구치소 가실라고? 구치소 같은 소리 하고 있네. 구치소는 니들이 들어가야지. 아, 아니구나. 교도소가 맞겠구나. 이해원 닮아 뻥카네. 뻥카. 뻥카. 선택해. 네가 교도소에 들어갈 건지 아니면 지금 민자형한테 전화해서 당장 해원이 빼내라고 할 건지. 네가 무슨 소로? 너 민자형의 약점 복제품 가지고 있잖아. 민자형의 딸 차지은이 윤지창 뺑소니에서 죽게 한 장황. 그게 녹음돼 있는 복제품 말이야. 흑실한 것 같아. 난 니들처럼 얄팍한 술수 안 부려. 선택해. 시간 없어. 지금 백 변호사님이 검찰총장실로 가고 있다는 거 내가 얘기했나?